하루 10분 기도 행복해도 되는 집단 기도하기 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합시다. 잠시 숨을 고르면서 몸에서 긴장을 풀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의식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 동안 얻고 싶은 은총을 주님께 말씀드립시다.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는 당신께 의탁합니다. 성령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며 도움을 청합시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베드로 1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분은 모두 생각을 같이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합니다. 좋은 날을 보려는 이는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혀를 조심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입술을 조심하여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맞서신다. 말씀을 한 번 더 듣습니다. 눈으로 읽어도 좋고 소리내어 읽어도 좋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건드리는 구절이나 단어를 찾아 봅시다. 여러분은 모두 생각을 같이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해 주십시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복을 상속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는 이는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혀를 조심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도록 입술을 조심하여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맞서신다. 말씀 간직하기 마음을 건드리는 구절이나 단어를 스스로에게 선포하듯 두 번 반복합니다. 책 사방이 온통 행복인데의 글을 들읍시다.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식당이 있습니다. 햄버거를 시켰는데 만두가 나오는가 하면 라면을 시켰는데 돈가스가 나오는 이상한 식당입니다. 일본 도쿄시 도요스에 있는 이 식당의 이름은 황당하게도 주문 실수 넘치는 식당입니다. 이 식당에 가면 식당 이름처럼 주문대로 음식이 나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섯 분의 할머니 때문입니다. 할머니들은 모두 치매를 앓고 계시기 때문에 방금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기억하지 못하여 엉뚱한 음식을 가져다 주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이 식당에서는 어떤 손님도 주문한 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하고도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할머니들을 도와드리며 할머니들과 즐겁게 소통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님들은 자신들이 주문한 음식 대신 어떤 것이 나올까 하는 기대감마저 갖게 되었고 할머니들은 실수를 해도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식당을 기획한 오군이 실원은 치매 환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실수를 포용할 줄 아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비록 팝업스토어 형태로 개업한 식당이지만 기획자는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작은 실수도 포용하지 못하고 다시는 서로 안 볼 것처럼 멱살부터 잡는 살벌한 요즘 우리 동네에도 주문 실수 넘치는 식당 같은 것이 들어서면 좋겠습니다. 약하고 소외된 분들에게 따뜻한 눈길이 구석구석 머무는 식당 그래서 그 안에서는 누구나 마음껏 행복해도 되는 그런 식당 하나쯤 있으면 좋겠습니다. 침묵 중에 나와 함께 계신 하느님과 대화를 나눕시다. 지금 내가 느끼는 것 궁금한 것 필요한 것 그 어떤 것이든 주님께 말씀드립시다. 그리고 그분의 응답을 들읍시다. 그리고 그분의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시다.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세요. 기도 시작돼 청한 은총을 떠올립시다. 믿음 안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주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주 사랑으로 함께 하시네 우리 안에 함께 계신 주 사랑으로 함께 하시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